하나님의 불우심에 순정하며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새로운 비전으로 길을 여실 때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길을 여실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움직였던 믿음의 선배의 역사가 나머공에 있어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13년 전 시몬디엄이라는 작은 마을의 농장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농장 근로자 자녀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가지로 불편한 곳이 많은 곳이지만 하나님은 저희 가족과 사회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후에 알게 되었는데 볼 곳이 없는 초라한 작은 농장마을인 시몬디엄이 초기 위군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이었습니다. 시몬디엄이라는 이름은 피에르 시몬디엄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피에르 시몬디엄은 1651년 프랑스 남부 도시 리옹에서 변호사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젊어서 세계 여러 곳을 여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에도 소질이 있었지만 학문적 능력도 상당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피에르 시몬디엄은 신학공부를 마치고 1678년 27살에 목사로 안수를 받습니다. 목사로 리옹 근처 소도시에서 목회를 합니다. 하지만 1685년 낭트 칭령이 폐지되면서 피난길에 오릅니다. 스위스 제네바를 거쳐 위군어들이 가장 많이 피난한 네덜란드로 이주해서 목회자로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 피에르 시몬디엄에게 새로운 비전으로 도전합니다. 동인도 회사에서는 케이프 식민지를 위해서 떠나는 위군어들을 위한 목회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1년 전부터 가깝게 지낸 미래의 아내가 될 수도 있는 여인과 평안한 가정을 이루고 안정된 삶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먼 아프리카를 떠나는 위군어들을 위한 사역을 결정합니다. 앤드로 베로는 사랑하는 남자를 따라 떠날 것인지 남을 것인지 고민하다가 결국 배가 떠나기 사흘 전 결혼을 하고 1688년 4월 22일 남부 아프리카로 떠나는 배에 오릅니다. 그들은 5개월 동안 배 안에서 신혼을 보냅니다. 그들의 신혼생활은 잠시 케이프에 도착해서는 심없이 사역에 몰입합니다. 당시 위군어들은 임시 거주처를 만들고 생활을 하면서 가족들이 거주할 집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위군어들은 한 번도 경작되지 않은 땅에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힘든 노동, 고립댐삼, 그리고 배고픔을 견디어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주민이었던 꼬이산들, 그리고 사자 등 야생동물이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동인도회사 자유정착민들은 독신 남성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은 쉽게 개척을 포기하고 지역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버려둔 땅으로 위군어들이 들어가 성공적으로 개척을 합니다. 그들은 케이프 시민정부로부터 초기에 약속된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합니다. 거의 맨손으로 척박한 땅을 개척했습니다. 케이프 식민정부는 한편 위군어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했는데 그 이유는 위군어들이 프랑스 왕을 배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식민지 안에서 반역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덜란드 정착민과 위군어들 사이에서 갈등은 심각했었습니다. 피에르 시몬드의 교회 공동체 사역은 당시 위군어들에게 영적 평안과 휴식을 제공했습니다. 1689년 위군어들은 교회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농장집이나 헛간을 이용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주 6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예배는 찬양과 성경읽기, 설교로 이루어졌으며 성찬이 있는 날에는 각자 컵을 가지고 와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주일 예배는 여느 이민교회들처럼 각종 소식들을 들을 수 있는 곳이며 아울러 서로의 안전을 확인하는 장소였습니다. 피에르 시몬드는 식민지 정부와 관련된 각종 행정업무를 중재했으며 여전히 갓난하고 몇 년 동안 농사의 수확을 얻지 못했던 위군어들을 위해서 구제기금을 이곳저곳에 요청해 그들의 갓난한 삶을 돕기도 했습니다. 1694년 12월 22일 피에르 시몬드와 위군어들은 식민정부의 도움 없이 교회를 건축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의 사역이 10년쯤 되어갈 때 2명으로 시작된 가정은 7명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그는 위군어 전통대로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자녀들이 매주 10편 찬송 하나씩 암송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 10편 찬송은 위군어들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아가도록 돕는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10편 찬송은 칼뱅, 말로 그리고 발제에 의해서 1562년 완성되었습니다. 그들은 10편 150편 전체를 성경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10편 찬송의 첫 번째 버전인 마로와 배제 버전입니다. 칼뱅은 10편 찬송 선문에서 곡조가 있는 기도인 찬송은 하나님의 말씀인 10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습니다. 10편 찬송은 하나님의 말씀인 10편을 곡조가 있는 기도, 즉 찬양으로 만들어 일상에서 부르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도록 도왔습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 10편 찬송의 가사는 구 언어가 되어서 새로운 세대들에게는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대를 위한 10편 찬송은 1674년 위군어문화가였던 발랑땡, 콩나드에 의해서 현대어로 개사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일을 모두 마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친구였던 마크 안투안 딜라바스트가 150편 모두 완성했습니다. 이것이 10편 찬송의 두 번째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콩나드와 딜라바스트 버전입니다. 1699년 성령 강림 주일날 아이들은 아빠에게 암송해야 될 10편 찬송을 달라고 하였고, 피에르 시몬드는 10편 50편 찬송을 줍니다. 그가 자녀들에게 준 10편 찬송은 신버전이었습니다. 그는 신버전이 자신이 알고 있었던 9버전이랑 다르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신버전을 자세히 살펴보니 너무 의역이 되어 있어서 원래 의미를 잘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는 10편 50편을 원래 성경의 의미에 맞게 한 시간 반 만에 다시 가사를 만듭니다. 그는 10편 50편을 가사화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6월 9일 영국에서 인도로 가는 배가 케이프에 잠시 정착을 했는데 인도로 가는 영국 대사를 통해서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문제가 있는 신버전이 영국에 있는 위군어들에게 받아지지 않았고 새로운 10편 찬성을 찾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네덜란드 위군우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큰 기쁨 가운데 10편을 가사화했습니다. 낮에는 위군우의 영적 육체적 피로를 돌보며 사역을 했고 내진 밤에는 새로운 10편을 가사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모든 작업을 마치는데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한 개인에 의해서 기적과 같이 짧은 시간의 10편 찬성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는 또다시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그동안 사역했던 사역지를 떠나 네덜란드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성된 10편 찬성을 출판하기로 결정합니다. 1702년 4월 그의 가족은 네덜란드로 돌아갑니다. 피에르 시몬드는 본인이 번역한 10편 찬성을 네덜란드 위군우 교회에 제출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의 10편 찬성은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채 교회에서 거절됩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10편 찬성을 출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모아 1704년 출판합니다. 이렇게 탄생된 것이 아프리카 최초의 기독교 문학서적인 뇌진밤 아프리카와 10편 찬성입니다. 이 문서는 1997년 러시아의 세인트 피터슨버그 도서관에서 발견될 때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책이 발견되면서 남부 아프리카 위군우 연구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피에르 시몬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왜 또 다른 도전을 하게 하셨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300년의 시간이 지난 오늘 우리는 그의 원전한 순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분의 백성들이 어떻게 척박한 땅에서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았는지 300년 전 위군우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보게 됩니다. 진정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시공간을 넘어서 우리에게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피에르 시몬드는 척박한 아프리카 땅에서 늦은 밤 10편 찬성을 작업하며 받았던 감동을 서문에 남겼습니다. 저는 모든 분들이 이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리카나 다른 어느 곳이든 그곳이 보기에 아주 메마르고 건조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뜻 안에서 그분의 은혜의 강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가장 미천한 도구들과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aquell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전혀 다른 레드벨벨벨벨을 준비했습니다. 많이 느끼시기 위해